936번. 오른쪽 그림과 같다는 평면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출하여 일회전시킬 때 생년의 이체도형과 같은 모양의 그릇에 시간당 일자한 양의 물을 넣는다고 한다. 다음 주에 경과 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 Y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회전하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거야. 처음에 물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죠? 일정한 크기죠. 여기는 부피가. 일정하게 물이 쭉 가겠죠? 가다가 좁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좁아지기 시작하면 물이 더 빠르게 차오르겠죠? 빠르게. 더 빠르게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별로 좋지는 않네요. 무슨 정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하긴 했는데. 그죠? 의미가 없죠. 그냥 1학년이니까.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또 왜 해라는지 모르겠네요. 947번. 937번은 뭐 이걸 잘라 하는데 저도 잘 못 풉니다. 이런거. 좋지 말아요. 이거는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있죠? 뭐 바나나우입니까? 바나나우유 사서 잘라 보세요. 자르면 모양이 나오겠죠? 그거를 연습하는게 더 유익합니다. 이런거. 아시겠죠? 하여튼 1번을 자르게 되면은 굴곡 있는게 보이고 옆에 뭐 상상이 됩니까? 저는 잘 안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해보십시오. 디귿이 나온답니다. 나온답니다. 2번은. 이거 어떻게 알죠? 이거? 잘라서 해봅시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게 아닌 것 같다. 설명한다고 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3번은 이제 요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3번은 그죠? 리액이다. 요정도는 그죠? 알고 있어야지. 어쨌든 해설지에 따라서 이 두 문제는 별로 뭐랄까? 안 좋네 문제가. 938번. 이것도 뭐 이것도 뭐 일단 원뿔 모양을 그리셔야 되겠네. 만점 도전이 좀 시원찮네요. 그죠? 단면이 상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 원뿔은 우리 안다. 그죠? 원뿔은. 이렇게 된다. 그죠? 뭐 요정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너무 무시히 안 해버리면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뿔 대. 이런 삼각형에 당연히 수ala ASMR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지? 삼각형이. 삼각형이 많죠? 삼각형이 많죠? 삼각형. 삼각형이 Jul.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사각불 5번 오각불대 오각불이죠 오각불 그죠 뭐 비슷하다 그죠 요번식으로 요런식으로 하면 되죠 그 뭐 그대로 이렇게 요런식으로 요렇게 자라네 자 일단 뭐 일단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뭡니까 원풀대 없는것은 2번 939번 이래서 시켰고 이 회전체를 회전측에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회전체 수직인데 그죠 넓이가 회전체 밑면의 넓이 구분해서 살때 이 단면의 뚫려길을 구하시오 단면의 넓이 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딘지 모르니 잘라 치자 일단은 밑면의 넓이에 구분해서 하래 단면의 넓이가 자 그러면은 밑면 넓이 요거 요거 먼저 봅시다 요거는 9cm 니까 81pi 제곱센티미터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 넓이가 그러면 요거 요것의 길이를 아래로 합시다 됐죠 그럼 저거 pi r 제곱 pi r 제곱이 36pi가 돼야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r은 6cm가 됩니다 r은 6cm가 되면은 이 단면의 둘레기는 2pi 그럼 12pi 센티미터 돼 있네요 940번 정사각형 abcd의 변 adb의 한점 e를 지나고 ad의 수직인 직선 l을 껐다 일회전 해전시켜서 입체된 해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때 단면의 넓이가 사각형 abcd의 4분의 5일 때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 옵니다 그죠 a 다시 b 다시 빙빙 돌리면은 ae 대 ed ae 대 ed b 자 그럼 요거 ae 를 a 를 잡고 b 를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요 길이는 a 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높이 h 랍시다 그러면 사각형 a a 다시 b 다시 b의 넓이는 e a h 되죠 그 다음에 사각형 abcd의 넓이는 a 다시 b의 4분의 5배 ebcd 넓이는 4분의 5배 h 되고 4로 곱합시다. a 다하기 b 곱하기 5 는 8a 되죠 5a 다하기 5b 는 8a 여기 가져왔어요. 2항 하면 5b 는 3a 가 되죠 b 는 a 대 b 를 물어본거죠. a 대 b 그럼 a 대 b 가 되면 3a 는 5b 니까 a 대 b 는 5대 3이 되죠. 그래야 5b 3이 될거죠. 5대 3. 3번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하나 해야 되겠죠. 941번 다음 중 정계도에 사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입체동의 개수를 구하시오 사각형 정사면체 자 이렇게 됐죠 얘는 뭐 사각형 없다. 그죠 육각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그죠 잘 되어있죠 육각뿔 이것도 아니죠 삼각기둥 되어있죠 있습니다 삼각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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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원기도 여기다 보죠 잠시만 이거 뭡니까 이거 전개도에 쓰네 아이고 이거 원기둥 됩니다 그죠 오 전기도 전개도 문제를 그냥 건수으로 제가 봤네 원기둥 됩니다 이거 전개도 하면은 요거는 야 이거 문제 좀 요리되니까 있잖아 그죠 전개도 있어 됐죠 뭐 다른거는 대충 받아왔는데 그죠 자 원뿔은 원뿔은 전개 이거 해봐야 그죠 없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3개가 됩니다 942번 오른쪽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대의 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차 여기를 R로 하면 여기를 대문자 R로 합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의 차가 4라고 모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일단 여기를 긴거 A라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이때 모선의 길이는 A 마이너스 B 하면은 요거 구하게 되죠 우리 구하는 A 마이너스 B로 자 요거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2 파이 R이죠 요거랑 누구나 가냐면은 B 그러니까 2 파이 B 곱하기 360도 중에서 120도 찾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2 파이 2 파이 2 파이 1 3 B는 3 R 된다 그죠 3 R 되고 큰거 여기서 요거 하고 요거 하게 되면은 2 파이 2 파이 2 파이 A 곱하기 360도 below 120이 됩니다 3 분의 1 되고 2 파이 2 파이 A는 3 R이 되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A 마이너스 B a-b는 3r-3r이죠. 됐죠? 3으로 묶으면 r-r r-r이 4잖아. 3 곱하기 4는 12가 됩니다. 이것도 별 편하게 되죠? 943번 다음 중 해전체의 단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원뿔을 밑면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상각형이다. 이거 밑면과 수직인은 아니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것을 잘라야 되죠. 원뿔을. 그래야 상각형이 되잖아요. 1번 옳지 않죠.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때 생기는 단면은 사다리꼴이다. 맞습니다. 9의 단면의 모양은 항상 합동의 문이다. 9를 자르면 일주일 자른 것과 일주일 자른 것과 단면은 틀리잖아요. 그죠. 항상 합동은 아니죠. 원은 맞는데 합동은 아닙니다. 3번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당면을 자른 단면은 크기가 1.1이다. 그렇죠. 원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다 잘라 보세요. 크기가 동일한 원이죠.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진동이다.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축. 맞습니다. 944번 오른쪽 그림같이 반지름이 길이가 3cm인 원을 직선 L로부터 2cm 떨어진 위치에서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시켰다. 이때 생긴 회전체를 원의 중심 5를 지나면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의 넓이 자 이거 일단은 뭐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식이 될거잖아.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잘랐다고. 그럼 위에서 찾아보면은 넓이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3cm 이거 6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까지가 6이고 그 다음에 이까지가 4되고 이거 6이 된다. 그죠. 자 넓이를 구하는 말은 이거 넓이를 구하는 말이죠. 그죠.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반지름 같은 경우는 큰 원의 반지름 자 이거 이렇게 하면은 16에서 8이죠. 8팔이 64 파이 빼기 작은거는 2는 4 4 파이 되죠. 그러므로 68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945번 오른쪽 그림같이 한눈꼼의 길이가 1인 모른중의 위에 사각형 ABCD였다. 사각형 ABCD를 변비씨의 수직인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에서 회전시키때 BC의 수직인 원폴드를 만들려고 한다. 이 원폴드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때 생기는 단면에 최대 넓이 BC의 수직이 되니까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렇게 최대 됐죠. 이래갖고 회전하면 되죠. 그럼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을 자르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까여 가고 D다시를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C다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12 요거는 8 이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됩니다. 넓이 높이를 구하시려 했죠. 높이 높이 5 곱하기 8 다기 12 는 20 이니까 10 되죠. 그러면 50 10 됐습니까 946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의 한 모순 OA 위에 점피해서 출발해요. 원뿔의 옆면을 따라 한 바퀴 돌아 다시 점피로 돌아오는 가장 젊은선 자 이건 뭐 요거 이 OP는 2AP 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AP니까 여기 1이면 여기가 2랑 그죠. B가 맞죠. OP는 2배니까 AP의 2배니까 자 그럼 이 뜻이겠지 요거는 좀 해볼만 합니다. 요리도 있고 요리도 했을 때 요거입니다. 뭐 당연히 요거는 이제 4AP이 가 되고 2 대 1 되는 지점 여기죠. 여기죠. 여기가 P죠. P니까 그대로 돌아오니까 그대로 가야될까 이 위치에 즉 2 대 1 되는 지점 2 대 1 되는 지점 똑같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가 10이잖아 10이니까 12에 3분의 2 차지하잖아요. 8입니다. 정확하게 8 4 그렇죠. 여기도 8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X 들어갑시다. 그럼 4Pi 4Pi 는 12 곱하기 2 Pi 곱하기 360도 중에 X도로 차지하자. 이렇게 되고 Pi 4 1은 4 4 32 6 60 X X 60 60 가 되면 2등변 사각형이니까 이 각도도 60도 되고 이 각도도 60도 되겠죠. 이거 60도니까 정상각형이 되네요. 그죠. 정상각형이 되니까 8,8 2,8 딱 되네요. 그러면은 이 선길이죠. 요거 없니까. 요거 요거잖아. 8이죠. 그대로 8cm가 됩니다. 괜찮네요. 어렵습니다. Q